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은 이 시간에 추천해 드릴 차량은 K9 2세대 인데요 K9 2세대는 3.8L V6 가솔린 엔진과 3.5L V6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출력 334마력 최대 토크 40.5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차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딜러 전산망입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매장에 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매장에 43대의 K9 2세대 매물이 있구요 자 첫번째 차량 보시면 5.0 GDI 퀸텀 등급이구요 가격은 1599만원 15년씩 18만 8천키로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구요 25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청량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구요 자 프론트엔더 교환 있구요 후드 판금 있네요 미세노유 전혀 없구요 자 브라운 시트네요 정말 멋있죠 자 전동 시트 있구요 터치 시동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 UVO 컨트롤 패널 스마트 크루즈 기능 있구요 스마트 허드 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까지 있구요 자 시트 해틱도 있네요 스마트 허드 호축방 경보 시스템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내비게이션 있구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룸미러 자 뒷좌석 모니터 있구요 블랙박스 있구요 스노우 모드도 있네요 아 전동 트렁크 있구요 자 이 차량 멋있는 브라운 시트 5.0 GDI 퀸텀 등급 188,000km에 1599,000원 자 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 3.8 GDI 노블레스 등급이구요 1699,000원 17년식 13,000km네요 자 24일에 매입된 차량이구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렌트카로 있었구요 프론트 엔더 판근 단순 교환 있네요 자 미세노유 없구요 자 K9 디자인을 잘 보시면 이 그릴이 다이아몬드 패턴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패턴이죠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 정말 멋있죠 그리고 K9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방식으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죠 자 보시면 전동 시트 있구요 내부도 깔끔하고 터치 시동 스마트키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자 내비게이션 있구요 스노우모드 있고 전동파킹 브레이크 있네요 스마트허드 있구요 메모리 시트, 열선 시트, 통풍 시트에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있구요 하이패스 룸미러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너무 괜찮죠 옵션도 좋고 자 컨디션도 괜찮고 1,699,000원에 134,000km 17년식입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 3.3 GDI 이그제큐티브 1,520,000원 이구요 15년식 134,000km입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구요 23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자 용도 변경이력 렌트카로 있었구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미세누유 가습기 쪽에 하나 있네요 자 이 미세누유는 누유로 바뀌시면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터치 시동 스마트키 블랙박스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구요 전동 파킹 브레이크 있구요 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후방 카메라 있구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구요 자 이 차량도 1,520,000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3,000km 자 이 차량도 너무 괜찮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3.3 GDI 이그제큐티브 가격은 1,699,000원이구요 15년식 9,9,000km네요 검정색이고 23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렌트카로 있었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아 가스케 쪽에 누유가 있네요 자 이런 차는 수리를 안하고 팔고 있죠 자 이런 차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실게요 3.3 GDI 이그제큐티브 판매가격은 1,470,000원 15년식 168,000km구요 색상은 검정색 20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없습니다 자 전동 시트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있습니다 전동 파킹 브레이크 있구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후방 카메라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스마트 허드 있구요 자 차 상태도 너무 괜찮죠 완전 무사고 차량이 15년식 168,000km 1470,000원 입니다 자 차 가격도 너무 괜찮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 이 차량은 3.8GDI VIP 등급이구요 VIP 등급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네요 자 16년식 11만4,000km 검정색이구요 18일에 매입됐네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미세누유도 전혀 없구요 자 휠도 굉장히 멋있네요 자 브라운 시트구요 브라운 시트가 정말 고급스럽고 멋있죠 터치 시동 스마트 케이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자 전동 파킹 브레이크 UVO 컨트롤 패널 자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자 동풍 시트 있구요 열찬 시트 있구요 스마트 허드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구요 자 이 차량은 VIP 등급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옵션이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자 2350만원에 주행거리 11만4천키로 주행거리도 짧고 너무 괜찮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 이 차량은 3.8GTI 노글레스 등급이구요 가격은 1390만원 17년식 22만키로네요 색상은 검정색이구요 12일에 메이드인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렌트카로 있었구요 자 프론트 엔더 단순 교환 한쪽이 있었네요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차량 내부도 깔끔하네요 자 스노우보드 있구요 유보 내비게이션 컨트롤 패널 자 전동파킹 브레이크 있구요 자 전동시트 메모리 시트 자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구요 스마트 크루즈 모드 있구요 스마트 허드 있구요 자 전동 트렁크 있구요 자 이 차량은 일단 가격이 너무 괜찮죠 1390만원입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 차량은 5.0 GDI 퀸텀 등급이구요 가격은 2230만원 17년식 6만키로네요 자 색상은 검정색이구요 11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구요 프론트 엔더 단순 교환 있었네요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전동시트 있구요 전동시트 있구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내비게이션 터치 시동 스마트 키 유보 내비게이션 컨트롤 패널 있구요 전동 파킹 브레이크 스노우 모드까지 자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시트 햅틱까지 뒷좌석 듀얼 모니터 있구요 하이패스 룸미러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자 이 차량도 옵션도 너무 좋고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가 달려있다는 점 자 2230만원에 17년식 6만키로 주행거리도 너무 괜찮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렇게 k9 2세대 같이 골라드렸는데요 k9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에어백을 탑재해서 충돌 상황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사고가 안나시는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났을때도 최대한 안전한 그런 차를 타시는게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만 골라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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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